reject the migraine 촬영 왔어요! 어디 촬영해요? 더 뮤지컬... 표지! 더 뮤지컬 워화로! 기대해주세요! 화장실 앞에요. 화장실은 스타일리스트에서 코디를 내주세요. 옷이 맘에 드시나요? 아 이거 제 머리고요. 긴장도 하자 하는 게 나. 생얼입니다. 갑자기요. 매화래요. 매화. 매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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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섭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두섭씨 어떤 사진이요? 두섭이 모든 사진? 제 사진은 좀 가린 걸로 올려주세요. 커피 프린스 입어잖아요. 많이 보러 오셨어요. 커피 프린스 입어예요. 풍얼쥬 많이 보러 오세요. 블랙 웰리 풍얼쥬. 사담 역할입니다. 사담은 웨이터예요. 웨이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슬픈 생각하겠고요. 웃긴 생각하겠고요. 아련한 표정을 지으려고 하셔서 어려웠어요. 배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웃긴 것 나 그대의 맘 내가 바로 밤의 남자 이 밤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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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